안녕하세요. K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매일 평균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보통 7, 8시간 정도 자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아가씨 때는 직장 다니면서 새벽에는 운동하러 가고 또 퇴근하고 나서는 또 자기 개발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4, 5시간 또는 5, 6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에는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자고도 멀쩡했어요. 그러면서 잠을 많이 자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여겼었거든요. 근데 잠이 부족할 경우에 얼마나 모든 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잠을 충분히 잘 경우에 얼마나 모든 면에서 선순환으로 작용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원제는 Why We Sleep.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잠과 꿈의 힘, 그 열쇠를 풀어보는 거죠. 다이어트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유튜브 보느라 뭐 하느라 뭐 하느라 하면서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잠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은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8시간을 자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7, 8시간을 자지 않으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 7, 8시간을 자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 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8시간이면 24시간 중에 하루에 딱 3분의 1에 해당하잖아요. 인생을 놓고 볼 때에도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소평가하죠. 잠은 죽어서나 자라 이렇게 해. 잠자는 시간을 너무너무 아까워하면서 대학 입시,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잠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최신 과학을 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을 경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습관이었다는 것을. 하루의 3분의 1, 1년의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잠. 이런 잠의 과학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잠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하루, 1년,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하게 쓸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잠입니다. 8시간의 충분한 잠, 꿀잠입니다. 그런 잠의 과학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는 원래 충분히 잤었어요. 인류가 진화하면서 생명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위해 340만 년에 걸쳐 완성한 필수 조건, 그것이 바로 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겨우 100년이 지난 사이에 인류는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생물학적 명령을 내쳐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선진국 전역에서 글로벌 유행병처럼 퍼져서 수면 단축, 수면 부족 효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 심각한데요. 우리의 건강, 안전, 생산성, 아이들의 교육, 나아가 기대수명에 이르기까지 재앙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를 보시면 매튜 워커라는 분인데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전 세계적인 수면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놓으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수면 외교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독서대학은 잠, 바로 수면이네요.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와 가족의 잠에 대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이 7, 8시간에 못 미친다. 근데 제 아들같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0시간 정도를 자야 되죠.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충분한 잠의 기준도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알람 없이는 잠에서 깨어나기 힘든가요? 카페인 없이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선진국 성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태에 있거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계가 점점 손상되고 암발병률이 높아지고 알차암협병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혈당 수치는 심각하게 교란이 돼서 당뇨병 전 단계로 갈 수가 있고요. 심혈관 질환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뇌졸중도 일으킬 수 있고요. 우울증, 불안, 자살 등 주요 정신질환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수면부족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식욕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은 감소시키는 거죠. 저와 이전 영상들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렙틴 호르몬, 그만 먹어 이런 거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내려가고 그렐린이라는 더 먹어 더 먹어 하는 식욕폭발 호르몬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수면부족 상태에서는 헛수고로 헛바퀴만 둔다는 거예요. 만성적인 수면부족, 불면증 이런 것들은 결국 수면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수면부족이라는 고무줄은 어느 정도까지만 늘어나다가 뚝 끊어진다고 합니다. 수면부족, 불면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쭉 늘어나기만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뚝 끊어진다는 거죠.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라는 것도 같이 여기에 연관되는 거고요. 인간은 일부러 수면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면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거스르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와 같은 수면 과학자들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수면을 처방하라. 아, 이 얼마나 대단한 처방입니까? 이거는 완전 공짜잖아요. 돈 한 분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수면부족이나 불면증이 계속될 때 우리의 건강, 다이어트 이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와 몸의 여러 기본적인 기능들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졸음운전, 졸음업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사고나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졸음으로 인한 사고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수면부족이나 불면증이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동석자 또는 주변에 이르기까지 목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대한 수면문제 왜 이렇게 무심했던 걸까? 그것은 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why에 대해서 과학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Why we sleep?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 놓아둬야 할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책이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35개국에 출간됐고요. Guardian, Observer, Sunday Times, Financial Times, Daily Mail, Evening Standard, Publishers Weekly 이런 데에서 2017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던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튼튼한 금고와도 같거든요. 근데 대학 입시, 성공, 시간 활용, 경제활동, 사회활동 등등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이 잠에 대해서는 가장 미련한 생물학적 현상처럼 보였던 거였죠.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는 식량도 못 구하죠. 사회활동도 못하죠. 포식자에게도 취약한 상태가 되죠. 우리 같은 인간에게는 경쟁자에게 취약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해가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 잠이라는 것은 가장 미련한 생물학적 현상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약 360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진화가 잠을 고안한 것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잠이 충분할 경우, 이 수명과학자가 제시하듯 8시간의 잠을 지킬 경우에 인류의 진화가 증명했듯이 어떤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는지 또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은 튼튼한 금고라고 했죠. 튼튼한 금고로서 건강을 돕는 무수한 혜택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책에는 지난 20년 동안 폭발적으로 쏟아진 발견들, 그 의학적인 발견들을 담았거든요. 그런 발견들 덕분에 우리는 진화가 잠을 고안한 것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은 건강을 돕는 무수한 혜택을 제공하고 24시간마다 되풀이되면서 당신을 회복시키는 처방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처방전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받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 밝혀지는 진실은 참 대단한데요. 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한히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더 흥미롭고 정말 우려가 될 정도로 건강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돼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위해서 밤에 잠을 잡니다. 우리의 뇌와 몸 양쪽에 기여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위해서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밤 시간에. 어떤 특정한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속속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속속들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 밤 잠을 잠으로써 그토록 많은 갖가지 건강 혜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생에 있어서 3분의 2는 깨어있는데 그 3분의 2 시간 동안에만 유용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3분의 1, 그 잠의 시간 동안에도 엄청난 유용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죠. 잠이 바로 우리 인류의 안녕과 생존, 진화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수많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아까 수면부족, 불면증 이런 것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수면이 충분한 상태는 바로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면역계가 손상되는 게 아니라 면역계가 강화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암 발병률도 낮추고 알차알마병의 발병률도 낮추고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이보다 더 큰 대처는 없는 거죠. 혈당을 교란시키고 인슐린을 교란시키는 당뇨병에 대해서도 안전할 수가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자살 등의 주요 정신질환 증상들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확보해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다이어트에도 최고의 다이어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잠을 잘수록 수명을 단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이 부족할 경우에 수명이 단축되고 갖가지 사고의 위험에 있어서도 더 노출되고 단대로 충분한 꿀잠에 투자할수록 우리의 수명은 더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면과학자들이 의사들에게까지 말하는 수면을 처방하라라는 처방전은 정말 최고의 처방전이 아닐 수가 없죠. 그것뿐만 아니라 잠은 뇌기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대단합니다 정말. 잠은 학습하고 기억하고 논리적 판단과 선택을 하는 능력 등 뇌의 다양한 기능들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유익한 기여를 함으로써 잠은 우리 감정 뇌 회로를 재조정한다라고 합니다. 다시요 잠은 우리의 감정 뇌 회로를 재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도 잠을 푹 자고 나면 다음 날에 냉철한 머리로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도전 과제들을 다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의식 경험 가운데 가장 난제이면서 가장 논쟁적인 것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꿈 말인데요. 인간을 비롯하여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종들은 모두 꿈꾸기를 통해서 독특한 혜택들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하는 신경화학 물질에 뇌를 푹 담금으로써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그러뜨리고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뒤섞은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 창의성을 부추기는 것도 잠이 주는 선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좀 아래로 내려와서 몸에 있어서는 잠은 우리 면역계의 병기고를 다시 채움으로써 악성 종양에 맞서 싸우고 감염을 맞고 온갖 질병 요인들을 물리치는 일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대하기까지 한 우리 건강에 튼튼한 근고인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잠은 혈액을 타고 도는 인슐린과 당의 균형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몸의 대사 상태를 복구한다라고 합니다. 또 잠은 식욕도 조절한대요. 그 호르몬들을 제대로 조절해 주는 거죠. 또 무분별한 충동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체중 조절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잠을 충분히 자면 영양 측면에서 우리 건강의 출발점이 되는 장내 미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대요. 또 잠을 충분히 자면 혈압은 낮아지고 심장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잠은 심혈관계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균형 잡힌 식단, 운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8대 2, 7대 3 정도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것, 활동하는 것, 거기에 자는 것, 이 잠을 같이 붙여서 건강 3인조로서 우리 건강활동의 주역들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K의 영상들을 통해서 알고 있죠. 바로 간헐적 단식을 통한 공보, 그것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라는 거를요. 또 운동에 있어서도 걷기, 이런 부분 제가 다 같이 얘기 나눴었죠. 근데 하룻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루 걸렀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사실 잠을 설쳤을 때 몸과 마음에 생기는 이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음식이나 운동을 하루 걸렀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잠을 하루 설쳤을 때 그것이 몸과 마음에 생기는 그 문제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서 분석을 하든 간에 수면부족만큼 심신 건강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푹 잤을 경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생물학적 기능이 과연 있을까? 우린 그런 질문도 가져봐야 한대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수천 건의 연구 결과들은 한결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다시 말해 잠을 푹 잤을 때의 혜택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정말 잠이야말로 매일 우리의 뇌와 몸의 건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맞서서 대자연이 최선을 다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잠을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위험이 닥쳐왔고 닥쳐오는지 명확히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잠에 관련된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는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잠을 조금 자는 것이 미덕이냐. 그렇게 믿고 있는 안타까움, 더 나아가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개인적으로 잠을 아주아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 8시간이라는 수면 시간을 꿋꿋하게 지킨다라고 합니다. 수면 과학자, 수면 전문가답게 잠의 모든 것과 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대요. 정말 이해가 돼요. 잠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알면 할수록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잠에 관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모든 사항들을 발견하는 일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책을 발견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 너무너무 저도 기쁘네요. 이미 읽으신 분들도 있고 다른 곳에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잠의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시간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잠의 경이로운 특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작업도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이 인류를 그토록 절실히 피로로 하는 잠과 다시 맺어줄 모든 방법을 찾아내는 일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잠과 관련된 연애를 한 세월이 벌써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잠의 과학과 첫눈에 반한 사랑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우연한 계기로 수면 연구자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문원들을 찾아서 읽었대요. 그런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대요. 잠이란 정말로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사실상 아무도 없다는 점이래요. 그리고 이 책은 저자가 수면의 암호를 풀어낸 Unlocking the Power of Sleep and Dreams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총 4부와 결론에 걸쳐 있고요. 그러면서 500페이지 정도에 달하거든요. 1부는 잠은 무엇일까? 이 잠에 대해서 나오고요. 2부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3부는 우리는 어떻게 왜 꿈을 꾸는 걸까? 4부는 수면제에서 변모한 사회까지 21세기의 새로운 수면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느냐 안 자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12가지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텔레비전이나 다른 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의 초반에 바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8시간의 수면. 그것도 불규칙한 시간대의 수면이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대의 잠의 시간표를 지키면서 8시간을 자는 것. 바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표를 지켜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 규칙적인 수면 시간표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11가지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은 좋지만 너무 늦게 하지는 마라. 잠자기 2, 3시간 정도 전에는 다 끝내라는 거죠. 또 카페인과 니코틴을 피하라. 당연히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먹는 것은 수면을 방해하죠. 그리고 이런 카페인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8시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잠자러 가기 전에는 알코올 함유 음료를 피하라고 하고요. 잠자기 3, 4시간 전에 식사를 다 마치라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음식문들을 위해서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하니까 숙면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또 가능하다면 잠을 못 이루게 하거나 설치게 하는 약을 피하라고 하고요. 또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을 자지 말라고. 이렇게 낮잠을 자버리면 저녁에는 당연히 말똥말똥. 이런 것들이 다 밤시간에 수면의 양, 또 수면의 질에 해당하는 숙면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풀으라고 하고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런 긴장을 푸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좋겠죠. 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서 긴장을 풀고 심신을 이완시켜서 더 깊은 잠을 들 수 있게 하죠. 그리고 당연히 불빛 같은 것들을 다 차단을 하고 침실을 어둡게 하고 차갑게 하고 침실 온도도 약간 서늘한 게 좋대요. 그러면서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치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햇빛을 쪄워라 라고 하는데요. 햇빛은 하루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매일 적어도 30분 동안 실외에서 자연광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햇빛을 받으면서 일어나거나 아침에 아주 밝은 빛을 접하라고 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불면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침 햇빛을 1시간 동안 접하고 잠자리에 가기 전에는 조명을 다 끄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누웠는데 20분 넘게 잠이 안 오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말똥말똥한 상태에서는 잠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졸음이 올 때까지 긴장을 푸는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3분의 1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바로 잠이죠. 이 잠에 대한 오래된 수수께끼를 이 책은 빠르게 규명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을 설명한다. 또 UC 샌프란시스코 신경학, 심리학, 정신의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독서다. 이 책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수면의 양과 질이 우리의 인지, 건강, 안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깨달음이 담겨 있다. 눈을 뗄 수 없을 만체 잘 쓰여 있으면서 대단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보다 더 중요한 책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미 한국우주구 과학자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수면이 어떻게 우리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영리하고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수면 부족 사회에 만연한 위험요인들을 극복할 지식과 전략을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한다. 우리 모두가 잠을 몹시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워커박사의 통찰력 있는 조언이 대단한 가치가 있음을 누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밤을 탁월하게 조명한 책이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표를 지키면서 8시간의 꿀잠을 꼭 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요. 그 귀중한 3분의 1의 시간을 꿀잠으로 잘 활용하셔서 나머지 3분의 1의 인생도 더 훌륭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진짜 안 빠지기도 하죠. 다 했다고 했는데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내 몸에 확실한 공복을 주고 있고 먹는 것도 그렇게 과하게 먹지 않으면서 인슈린을 자극하는 음식들도 잘 제한하면서 잠도 뭐 이런 정도면 충분하게 잘 자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난 안 빠질까? 빠졌다가 왜 다시 올라갈까? 아니면 저처럼 수면 부족과 식욕과의 관계를 좀 더 과학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면과 식욕의 관계 바로 과학적인 퍼즐 하나를 찾았거든요. 이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난다는 것 수면 부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 즉 잠을 충분히 못 잔 상태에서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서 왜 헛수고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 이 책의 저자 매튜 워커는 어떤 것을 발견해 줬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아 정말 이 책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중간중간에 박수를 쳤어요. 훌륭하다는 박수를.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느꼈는데요. 한번 볼게요. 현대인들은 잠이 많이 부족하죠. 대학 입시, 취업, 승진, 성공 등등 우리는 계속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줄이게 됩니다. 성공을 했어도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을 줄이는 성공한 사람들도 많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잠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잠, 우리 가족의 잠, 우리 사회의 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이어트적으로 볼 때도 잠을 적게 자면 체중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잠을 적게 자면 허리 둘레를 늘리는데 여러 가지 힘이 공모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 거대한 시스템 중에서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죠. 바로 렙틴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이죠. 렙틴은 날씬하다는 뜻의 그리스어 렙토스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렙틴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고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죠. 우리의 혈액에 렙틴의 농도가 높으면 식욕이 줄어들고 먹고 싶은 기분도 안 든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낮은 상태인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그렐린은 성장이라는 뜻의 원시 인도 유럽어 어근인 GHRE 여기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식욕 폭발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식욕을 완전히 자극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완전히 끌어올려요. 강한 배고픔도 느끼게 하죠. 이 두 호르몬은 조화롭게 균형을 잘 이루어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해 가거든요. 우리는 생체 리듬에 따라 먹고 싶은 욕구도 들어야 되고요. 그 욕구가 잠재워진 상태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식욕을 지배하는 이 두 호르몬 중 어느 하나가 균형을 잃으면 식욕이 증가하여 체중이 불 수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잘못된 방향으로 교란되버리면 체중이 불어나는 것은 완전히 확실해진대요. 우리는 이 호르몬의 정체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야생마처럼 이것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동료인 시카고 대학교의 이브뱅 코터는 지난 30년 동안 지친 기색도 없이 수면과 식욕의 관계를 연구해서 탁월하면서 인상적인 결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수면과 식욕의 관계를 실험해 보려고 잠을 아예 안 재우기보다는 더욱 요령이 있는 접근법을 취했다고 해요. 아주 똑똑한 접근법이거든요. 그녀는 현대인들 특히 선진국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주중에는 밤에 대여섯 시간 이내로 잔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대여섯 시간 다섯 여섯 시간 그게 뭐가 문제죠? 보통은 열심히 살려면 그 정도 자야 되잖아요. 아니 뭐 네다섯 시간도 아니고 다섯 여섯 시간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실험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현대인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다섯 여섯 시간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스스로도 꿋꿋하게 실천하고 있는 일곱 여덟 시간. 바로 일곱 여덟 시간인데요. 그곳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런 대여섯 시간의 잠은 아주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건데 이러한 잠이 일주일 동안 잤을 때에도 랩틴이나 그렐린 또는 양쪽의 농도가 충분히 교란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체중이 완벽하게 정상인 젊은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침대, 이불, TV, 인터넷, 식사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는 방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 무료로 제공되고 카페인이 있는 것들만 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 1단계에서는 5일 동안 매일 8.5시간 충분히 잘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머리에 뇌파를 기록하면서요. 아주 그냥 충분히 자는 거죠. 8.5시간. 7, 8시간도 아니고 8.5시간. 이런 수면이 충분한 상태의 5일이 지나고 나면 2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제 좀 수면을 줄이는 거예요. 5일 동안은 8.5시간 아주 충분하게 자게 하고 5일 동안은 매일 4, 5시간을 자게 하는 거죠. 그런 정도면 현대인의 선진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자고 특히 경쟁이 심화되거나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밤새 볼 것들이 많은 이런 사회.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된다면 4, 5시간 잘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각각 5일 동안 설정했던 거죠. 그러면서 음식의 양과 종류는 같고 신체활동 수준도 일정하게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느낌, 음식 섭취량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혈액의 렙틴, 그렐린 농도를 검사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2단계에서 훨씬 더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8시간 이상의 수면에서는 허기 수준이 더 차분하게 조절되었다고 하고요. 4, 5시간의 수면에서는 배고픔과 허기가 올라가고 식욕도 빠르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뿐만이 아니라 혈액에서의 렙틴, 그렐린의 농도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렙틴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배불러라는 신호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렐린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나 아직 배고파. I'm still hungry. 이 신호가 증폭되는 거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유명한 말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렐린 호르몬이 지배하면서 I'm still hungry.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4, 5시간의 수면시간. 그 시간대에 잠을 잤을 뿐인데 식욕의 규모에는 심한 불균형이 생긴다라는 거죠. 잠이 부족하게 되면 배불러, 그만 먹어 라고 말하는 화학적 메시지, 렙틴 호르몬이 잠재워진다라고 합니다. 렙틴 호르몬은 잠재워지고 나 아직 배고파, 어서 더 먹어 라고 외치는 그렐린 호르몬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세요? 그래 배고파, 식사는 해야지. 그래 식사해. 엄청난 식사를 더하게 됩니다. 이제 됐지? 아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그렐린 호르몬이 기승하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식욕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식사를 했는데도 또 먹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 엄청난 식사를 했는데도 식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더 구하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수면이 부족한 상태, 4, 5시간 또는 5, 6시간 이런 대여섯 시간의 수면 상태는 우리의 몸은 풍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 죽어, 나 죽어, 나 굶어 죽어 라고 울부짖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전에 리뷰해드렸던 최강의 식사에 저자가 붙인 이름 레브라도 뇌인 거죠. 이 뇌가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서 이미 풍족한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나 굶어 죽어 라면서 울부짖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실험2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4일 동안 8.5시간 충분한 수면을 자게 하고 또 2단계에서는 4일 동안 4.5시간을 자게 했다라고 합니다. 양쪽 조건에서 매일 참가자들은 동일한 수준의 신체활동을 하고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이 매일 음식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단계 2단계 각 실험 조건에서의 열량 소비량 차이를 세심하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수면부족 조건일 때 참가자들은 잠을 푹 잤을 때보다 매일 300칼로리를 더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날 무렵에는 총 1000칼로리 이상을 더 먹었대요. 이 실험들처럼 10일 동안만 해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1년 동안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서 기적처럼 잠을 푹 잔다라고 해도 여전히 7만 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는 셈이 된다라고 합니다. 열량 추정값을 토대로 하면 해마다 체중이 4.5에서 7kg 정도 늘어나는 꼴이 된다라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조금씩 조금씩 살이 찌는 것 같은데 해마다 늘어나요. 1, 2kg, 2, 3kg 또는 이렇게 아주 많이 4.5에서 7kg 그러면 진짜 본인도 확 쪘다라는 느낌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이즈가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 이게 누적되면 몇십kg의 엄청난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장 놀라운 실험이 그 뒤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지독한 실험이라고도 합니다. 1단계는 4일 동안 8.5시간 충분하게 자게 하고 2단계는 4일 동안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인 4.5시간을 주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완전 똑같아요. 근데 각각 마지막 날에 변화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1단계, 2단계의 실험이 각각 끝날 때마다 마지막 날에는 4시간을 주면서 음식 부패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눈앞에 고기, 야채, 빵, 감자, 샐러드, 과일,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온갖 음식이 차려졌고요. 한쪽에는 과자, 초콜릿 같은 간식을 후식으로 따로 가득 쌓아두었다라고 합니다. 4시간 동안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 중간에 다시 채워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각 참가자가 홀로 먹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식욕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안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연구진들은 부패에서 참가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4.5시간의 수면 부족 상태인 참가자들은 부패에서 거의 2,000칼로리를 먹고도 간식 쪽으로 향했다라고 해요. 그들은 8.5시간 정도 잠을 충분히 잤을 때와 비교해서 배불리 먹은 뒤에도 간식을 추가로 330칼로리 정도 더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한국에서도 다양한 부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먹고 중간에 음식들이 또다시 채워지면 또다시 먹고 또 달달한 후식거리들을 추가로 한 식사만큼이나 먹고 어디서 많이 봤던 행동들이죠. 근데 이런 행동과 관련된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 발견되었는데요. 수면 부족이 바로 혈액의 엔도카나비노이드 그런 호르몬의 농도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엔도카나비노이드.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것은 사실 마약과 아주 비슷한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다만 몸에서 자연이 생성되는 화학물질인 거죠. 천연화학물질, 바로 호르몬인데요. 식욕을 자극하고 간식을 먹으려는 충동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렐린은 아는데 이런 것도 처음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수면 부족에 따른 렙틴과 그렐린의 변화가 있어요. 잠이 부족해지면서 렙틴은 잠재워지고 그렐린은 기승하는 거잖아요. 이 변화에 엔도카나비노이드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즉 이 천연 마약과도 같은 이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그것과 결합하게 되면 몸을 한쪽 방향으로 내모는 막 구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 강력한 화학적 메시지가 생성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과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폭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렐린 호르몬만 우리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이 천연 마약 호르몬까지 같이 결합돼서 우리를 폭식으로 폭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면 부족이라는 것은 비만을 위한 완벽한 요리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요리법이라는 거죠. 수면이 충분하게 되면 이 포뮬라 이 공식이 적용되면 이 쾌락 추구의 욕구가 억제된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 중에서 1, 2단계에 각각 어떤 음식들을 더 찾는지 그 음식 종류들도 다 살펴봤었거든요. 너무 웃긴 건 아니 너무 무서운 건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식사 양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종류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바로 단 것, 짠 것, 고탄수화물 이런 욕구가 3, 40%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원하는 음식의 종류도 바뀌는 거예요.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호르몬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약 8.5시간 정도에 충분한 수면을 자게 되면 그런 패턴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우리의 배고픔은 잘 잠재워지고 야생마 같은 레브라돈을 가 잘 조련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부족은 결국 당, 복합, 탄수화물 이런 것들 갈구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습관, 잠자는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열일하게 되잖아요. 연중무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기를 멈추면 즉 인슐린 파업을 하면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그렇죠?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혈당 상태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살찐 것이 대수가 아니라 당뇨 전 단계의 상태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약순환인 거예요. 의료비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곳을 4일, 5일의 실험이 아니라 1년 동안 계속 유지하는 상태 괜찮은 것 같길래 몇 년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라면 개인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또 같이 있으면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너무너무 많게 되면 지금 현대 사회처럼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대사증후군에 완전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료비도 개인, 가족, 사회,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이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저만의 독서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건강에 더 집중을 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나만 알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알아야 되겠고 병원에 간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궁금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식을 알려준다라기보다 소통을 하는 거죠. 환자가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는 솔루션을 같이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건강에 대한 지식 이런 의학적인 지식들을 조금씩 배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하길 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교과적인 공부가 아니라 이런 공부가 이런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교육도 중요한 거고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요. 자신의 몸,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독서 대학을 통해서요. 텔레비전이나 영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봤던 거하고 완전 달라요.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씩만 전하잖아요. 근데 전체의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수면이 부족한 것과 비만이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194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비만 인구의 퍼센티지는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평균 수면 시간이 줄어들수록 비만 인구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에 따른 질병과 함께 그리고 어떤 다른 실험에서는 과체중인 남녀 집단을 2주 동안 의료센터에 머물게 하면서 이런 실험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하루에 5.5시간만 찾고 현대인의 평균 시간이죠. 다른 한쪽은 8.5시간을 찾다라고 합니다. 2주 동안 저열량 식사를 제공하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 집단 모두 체중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체중이 줄어든 원인은 전혀 달랐다라고 합니다. 5.5시간만 수면부족 집단에서는 체중 감소의 70% 이상이 지방 외 체중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즉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8.5시간을 잔 수면이 충분한 집단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똑같은 체중의 감소가 이루어졌는데 그 체중 감소의 50% 이상이 근육이 아니라 지방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우리의 인체는 지방을 내놓기를 몹시 꺼린다라고 합니다. 체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글리코겟만 다 태우고 여기는 접근 금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방을 간직하고 대신에 근육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졌다 한들 헛수고라는 거죠. 역효과를 낳는 거죠. 다시 금방 요유로 돌아오는 몸인 거죠. 자 그래서 고무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잠을 충분히 자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을 푹 자면 쾌락추구 욕구를 방출하는 심층 뇌 영역과 이 욕구를 억제하는 더 고등한 뇌 영역 사이에 의사소통 경로가 수선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면 뇌 속에 충동 제어 체계가 복구되고요. 그러면서 적절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면서 과식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을 푹 자면 뇌뿐 아니라 더 밑에 있는 장까지 행복해진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건강과 뇌건강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장건강이 우리의 면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장이 건강해야 우리의 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장건강을 지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뇌청, 장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뇌행복, 장행복 이렇게 되고요. 또는 장행복, 뇌행복. 뇌가 행복하면 장까지 행복하고 장이 행복하면 뇌까지 행복하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장내에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생물 중에는 어느 퍼센티지는 아군이고 어느 퍼센티지는 적군이거든요. 좋은균, 나쁜균이 같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장 환경이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유해균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유익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장애건강, 유익균, 유해균 측면에서 볼 때에도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몸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싸움, 도피, 신경계. 이런 신경계가 활성화하면 코르티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으로 몸속을 돌아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도 비만, 질병, 노화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원흉이 되잖아요. 근데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죠. 몸속에 다량으로 돌아다니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생물 전체에서 나쁜 세균, 즉 유해균이 불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음식의 영양소를 골고루 잘 흡수하는 일도 방해하고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잠이 부족한 것을 만성적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면 비만, 질병, 노화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잘 알잖아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몸에 인색하게 해서 4, 5시간의 잠을 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7, 8시간 또는 8.5시간의 충분한 잠을 준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잘 해결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더 갖게 됐거든요. 잠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해야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정도 자면 괜찮은 것 같고 왜냐하면 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자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처방전을 받겠습니다. 잠이라는 처방전을 이 모든 것은 잠이라는 처방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헐적 단식, 걷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또 우리 몸에 얼마나 필요한지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잊지 말고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잠입니다. 어떤 잠? 충분한 잠. 현대인들의 평균 시간 말고 좀 더 넉넉하게 주세요. 7, 8시간 또는 8.5시간.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을 읽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동안 바빠서 이대로 다 실천하지는 못했거든요. 8시간 잠자기 정말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할 일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을 나누면서 아 정말 이제 충분한 잠을 줘야 되겠구나. 이것은 우리의 하루의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구나. 이거를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자처럼 매일 8시간을 꿋꿋하게 자려고 합니다. 8.5시간 정도에 더 충분한 잠. 자 어떻습니까? 오늘도 공부하고 나니까 우리 스스로 자연치유력을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우리는 이 힘을 잘 몰랐고 잘 활용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이제 잘 알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의 위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